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미래의 독해왕이 되고 싶은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추론 만렙이라고 제목을 달았어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제목은요 여러분 근데 영상이랑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목을 이거 다는 기준은 뭐냐 어떻게 제목을 해야 우리 학생분들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서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그로를 끌 때 기분 나쁘게 어그로를 끄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반성하고 이제 최대한 좀 우리 학생분들 기분 안 나쁘게 제목을 달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추론 만렙 해서 진짜 추론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온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컨텐츠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의도 하지만 저기 대학 배우고사 파트를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막 사진 겁나 막 뚜둥 뜨는 그 양복 입은 근엄한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독해왕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데 예 어쨌든 선생님도 대학 배우고사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대랑 사관학교 영어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 재밌는 질문을 최근에 만났어 최근에 그래서 빈칸 추론인데 앞빈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앞빈칸은 순삭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그걸 한번 보고 앞으로 추론을 할 때 선생님이 독해할 때 많이 쓰는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이란 걸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제 퀘스트를 매주 봐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클릭하고 꺼버리고 나가려면 좀 그렇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거 영상 길게 안 찍을 거니까 마무리 될 때까지 조금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대학 기출 빈칸 추론 3점짜리 문제야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팩터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사람들을 도와준답니다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with stand 견뎌내도록 도와준대 무엇에 fear 공포감을 즉 공포심에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견뎌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팩터는 무엇이다 라고 해놓고 거기다 빈칸을 딱 뚫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약간 선명하죠 근데 우리가 추상적인 내용은 그냥 이대로 읽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멍청해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웃기죠 아니 진짜예요 너만 그렇다는 얘기면 선생님이 너를 놀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처음에 추상적인 내용이 뭔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한번 읽고 내려가 버리잖아 이쯤 왔을 때는 이미 이 부분 내용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앞 빈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딱 잡아내야 되니까 살짝 스키마 레퍼런스 즉 메모를 쳐서 스키머 타이징을 해놓고 가면 좋아요 스키머 타이징은 도식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데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무엇을 해주느냐 도움을 준단 말이야 우리한테 도움을 줘 근데 무엇 하도록 도움을 주냐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공포를 견디게 해줘 공포를 견디게 해줍니다 오케이 여기에 도움을 준다 좋았어 그러면 뭐가 도움을 주느냐 일단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심해서 봅니다 오 근데 빈칸 바로 뒤에 뭐가 나와버리냐면 예시가 바로 뚝 나오는 거야 The Front Seat 앞자리에 앉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패싱저입니다 승객이에요 In a car 차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일반적으로 비교급 강조까지 떴어요 더욱 더 걱정을 한답니다 불안해해요 anxious 뭐에 대해서 누구보다 than the driver 운전자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정답이 확정이 돼요 일단 선생님이 기본 유형 독해 같은 강의에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비교되죠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아 왜냐하면 우리 이거를 수십 번 수 백 번 강조를 하니까 강의하다가 어떤 글에서 영어 문장에서요 A하고 B가 약간 비스무레한 것들끼리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요 그 차이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건 중요한 포인트야 추론할 때 이건 써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비교급 강조라는 게 있어요 비교급 강조 왜 그 엄마가 시험 끝나고 나서 기분 나쁘게 얘기할 때가 있어 이게 오늘 3월 모의고사 봤을 거니까 야 엄마 친구 옆집 아들 땡땡이는 이번에 영어 몇 등급인데 너는 왜 몇 등급이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엄마가 너 요즘 영어 공부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혼내면 아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공부 열심히 할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 근데 왜 하필 엄마 아들 땡땡이를 맨날 걸고 넘어가냐고 내 기분 나쁘게 진짜 자존성하게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딜이 세게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딜이 세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강조가 들어와서 그래요 무엇보다 더욱 어찌어찌 하다라고 해버리면 훨씬 그 대비 효과 때문에 내용이 세게 강조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강조를 읽어내는 걸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해 그래서 비교 대조도 일종의 강조야 얘에 비해서 얘는 어떻다라고 해서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강조하고 싶으면 대조군을 먼저 깔아요 그리고 강조군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대조군을 먼저 깔아놓고 강조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돋보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비교 근데 여기 more than more than이라고 나왔었어 그죠? 근데 이 문장 해석하다 보면 앞에서 빈칸 관련된 정보 잊어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써놨단 말이야 공포를 견디게 해준다라고 했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비교급을 가만히 보면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앞자리의 승객 자체가 더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공포를 누가 더 많이 느끼는가라고 해서 여기서 스키마타이징을 해놓으면 공포는 누가 더 많이 느낀다라고 했어서 공포는 앞자리 승객 앞자리 승객이 누구보다? 운전자보다 공포를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이 친구가 앞자리 승객이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다시 보자 공포를 잘 견디는 사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공포를 많이 느껴? 적게 느껴? 잘 견딘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공포가 적겠죠? 이게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게 졸중해서 공포를 적게 느끼는 사람은 그럼 누구야? 운전자네 그러면 비교대조를 따져봐 운전자한테는 있고 앞자리 승객한테는 없는 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 이 사람한테는 있고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 이 사람은 본네트에 다리를 올릴 수 있어요? 올리면 안 돼요 혼나요 둘의 차이가 뭐야? 이 양반은 뭘 갖고 있어요? 핸들을 갖고 있어요 핸들을 쥐고 있어요 핸들을 그 차이밖에 없잖아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뭔가가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데 비교대조를 해서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운전자는 핸들이 있고 앞자리 승객은 핸들이 없구나 이해갑니까? 아하 그러면 얘가 더 공포에 취약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공포를 더 잘 견디는구나 그러면 이 요소는 이 운전자가 갖고 있는 거구나 그 요소가 뭘까? 핸들 핸들과 관련된 걸 찾아보자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 1, 2, 3, 4, 5번 보면요 정답 1번이거든요 Being in control 통제력이 있는 근데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통제력이 있다 그런데 Being이라고 했으니까 통제력이 있기 통제력을 갖추기 통제력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제력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붕! 핸들 이해갑니까? 나머지 선지는 뭐 어떻게 봐도 통제력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깔끔하게 예 1번 같아 근데 이렇게 읽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뭔가 좀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정도만 더 읽어보자 근데 한 줄을 딱 읽으려고 했는데 In the studies of American servicemen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This was revealed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하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 뒷부분은 사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엠파시스 리딩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예시가 뜨면요 예시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강조를 위해서 예시를 띄워요 예시는 무조건 그 직전 내용에 종속돼 있어요 서술 방식에서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봐 국어 선생님한테 엉뚱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예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는 어떤 중요한 내용 밑에 예시가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로 봐야지 얘는 얘랑 이렇게 구분돼서 일반 내용하고 이 밑에 있는 예시하고 구별되는 경우는 없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갔는데 바보같이 이 부분을 왜 읽고 있냐고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럼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이만큼이나 하겠구나 글 전체에서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 분량에서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숫자도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직접 인용문 있고 하니까 다 예시 이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예시가 이어지는 거야 직접 인용문 있고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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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까지 수치로 보여주는 예시가 계속 이어져 끝날 때까지 그럼 끝날 때까지 예시라고 하면요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전반부에 뭔가 얘기 딱 밝혀주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얘기구나 우와 쩐다 대박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딱 읽을 때요 무엇인가가 공포를 견디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적어 놓는 거 이걸 메모를 도식화를 살짝 해놓는 거를 스키머타이징이라고 해요 글의 흐름상 내가 봤을 때 강조가 강하게 걸리는 부분들에 보통 스키머타이징을 해요 아무 내용이나 다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비교대조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운전자랑 앞자리 승격 관련된 내용을 적었어요 비교대조랑 비교급 강조 이거 잘 나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잔뜩 적었지만 사실은 실전에서 내가 봤다면 여기까지는 적는데 뒷부분을 보통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앞자리 승객 그리고 운전자 공포 관련해서 얘는 많이 느끼고 상대적으로 공포를 많이 느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공포를 덜 느끼겠구나 이 정도 해요 실전에서는 이 한 문제 푸는데 이거 정도 메모 치는데 3점짜리 빈칸 푸는데 이 정도 시간도 안 쓸 수 있어 이거 몇 초나 걸리겠어 이거 샤프 앰비로 막 적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공포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니까 이렇게 가서 아 운전자한테는 있고 앞자리 승객한테는 없는 게 뭘까 아 핸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요 근데 이거를요 이걸 싹 다 지워버리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하면요 싹 다 지워버리고 나서 그냥 허허벌판인 상태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읽잖아 그러면 이제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잔상에 남아있으니까 답이 선생님 핸들 통제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낯선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추론을요 아무런 스키마타의 도움도 없이 그냥 메모도 안 쳐놓고 도식화도 안 해놓고 문제를 푼다 심지어는 밑줄이나 끊어있기도 안 한다 어 그러면은 추론이 간단한 추론도 훨씬 복잡해져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1, 2, 3 곱하기 4, 5, 6 이란 연산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다 졸업했어요 그죠 자 이거 못할 사람 한번 손들어봐 생각해봐 이거 못할 사람이 있어 아 그러면 진짜 심각해 이거 안 된다고 아 있을 수도 있어 미안해 내가 너의 자존심을 막 꺾으려고 한 게 아니야 영어시가 시작 못해도 돼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 의외로 세상에 어? 얘 괜찮아 괜찮아 먹고 사는데 아무 지향 없어 아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 메가스터디 인강 보는 친구들 중에서 이거 연산 못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 이거 초등학교 연산이니까 자 근데요 123 곱하기 456을 내가 이거 지울게 암산으로 해봐 암산으로 해보라고 123 곱하기 456을 자 내가 10초 셀게요 1 2 9 지루할까 봐 뛰어넘었어 어차피 네가 못할 거 아니까 왜 못한다고 확신하냐면요 서울대 경영학부를 합격하고 경찰대학을 한자리 등수로 합격을 했던 그리고 당해 수능에서 0.028%를 찍었어요 퍼센트를 전국에서 문과 그래서 100등에서 50등 사이에 분포해 있었던 제가 못하겠습니다 123 곱하기 456 암산으로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나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복잡한 추론을 할 때요 우리가 시각적인 보조를 받는 것과 시각적 보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 발표나 대기업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시각 보충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 그죠?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각 보조가 있어야 복잡한 추론이 되고 그 다음 단계 생각이 빨리빨리 팍팍 떠오르는데 여러분 추상적인 요소를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글이에요 여러분 사랑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겁니까? 근데 이렇게 글로 써버리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깨진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죠? 추상적인 요소를 글로 나타내는 것만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는 이 사랑을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복잡한 추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인지 가능한 컨시버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도식화란 말이야 줄글로 도식화를 해놓는 것 이게 바로 스키마 그걸 참고하는 건 레퍼런스 스키마 레퍼런스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비교급 강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시 앞이 강조가 걸리니까 이거 자체가 전체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앞빙카는 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이렇게 강조가 걸리는 부분을 잘 읽어내는 능력은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요 추론 능력이 말렙 되는 거예요 추론 말렙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 출제자는 이런 정도 수준을 원해요 3점짜리 고난도 추론 풀 때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이 막 영어 만점 맞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정도에 추론을 하려면요 도구를 쓰셔요 제가 캐스트에서마다 해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모스를 사냥을 해야 되는 원신이다라고 하면 왜 주먹으로 때립니까 도구를 써야죠 우리는 에렉투스, 하빌라스를 거쳐서 사이피언스까지 왔잖아 근데 우리가 왜 있는 도구를 사용을 안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펜을 쓰세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중요 내용의 밑줄을 치시면서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도식화를 하세요 도식화한 내용을 참고해서 생각을 하면 비로소 머리에 시동이 걸려요 붕! 하고 돌면서 생각이 연산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추론이 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추론 말렙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식화 스키머타이징 그래서 스키머타 이것들을 활용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 영어 강사로서 제 성명절기는 딱 두 가지예요 성명절기라는 영상에서도 내가 써놨는데 이 스키머 레퍼런스하고 엠파시스 리딩 두 개만 갖고 가면 돼 기본적으로 내가 독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전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야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항상 힘줘서 읽어 바보같이 이런 뒤에 있는 예시 같은 것들도 막 힘줘서 읽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갔다면 이 부분은 대충대충 읽어도 되거든 중간에 독해 안 되는 문장이 있거나 모르는 어휘 있으면 대충 뭉뚱거려서 짐작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예시가 하는 기능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러니까 글이 어려워 근데 이건 지문이 얼마나 단순하냐 전반부 한 문장 빼놓고는 나머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다 예시해요 끝까지 예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 걸리는 핵심 문장은 이거 첫 번째 줄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나중에 보여요 꾸준히 강조를 이렇게 찾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배운 대로 비교대조 강조나 비교급 강조나 아니면 예시를 통해서 강조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익혀놓으시고요 그리고 요약 메모 즉 도식화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요 제로백 시리즈에서 기본 유용 독해하고 심화 유용 독해에서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특히나 제로백 기본 유용 독해가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이 두 가지 기술을 수련하는 강의고 심화 유용 독해는 그걸 통해서 평가원 기출 빈 순삼 3점짜리 최고난도 지문들로 여러분들 실전 연습해 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본 유용 독해 OT 영상도 한번 통강 맛보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 이거 친초하시고 영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수강 상담 희망하시는 친구들은 메가스터디 제 영어 강사 박동영 Q&A 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진짜 과하게 친절하게 제가 지금 아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 자세히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 제자들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수강평 좀 남겨주세요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실제 모의고사에 써보니까 어떻다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좀 선생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영어 해가지고 강좌 하나씩 하나씩 계속 쌓아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문독회 완강했고 이제 심화유형 독회 완강하면 심화유형 라이트 강의 하나 또 새로 커리큘럼 추가해요 여기 지금 기본 커리큘럼에 그러면서 점점점점 연말까지 강의 늘려 나가고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 연말까지 1등급 맞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서포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문독회로 시작하신 분들 끝까지 마지막에 수능 영어 1등급 맞을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캐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도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왜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해적왕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곧 해적왕이 될 것 같네요 20년 25년 거의 30년 만에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메가스터디 영어 데뷔하면서 저는 독해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독해왕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독해왕이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기존에 없던 정말 효율적이고 참신한 어떤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무기를 갖고 우리 학생분들 도움드리고 저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최고 큰 도움을 주면 그게 진짜 독해왕 아닐까 우리 학생분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인정받는 독해왕 되려고 강의 진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고 캐스트도 부지런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대학에 합격을 하시고 저는 독해왕이 되는 초석을 닫겠습니다 우리 같이 끝날 때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ía